PC와 인터넷의 뒤를 이어 세상을 바꿀 다음 IT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즈, 즉 사물간의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켰다면 IoT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IoT의 빠른 개발을 통해 이러한 통신기술은 더욱 다양화될 것입니다. IoT의 시장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IBM의 토마스 리 박사를 다음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토마스 리 박사는 IBM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연구 부문의 부사장입니다. 토마스 리 박사는 중국에서 두 개의 IBM 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분석 및 수리적 최적화, 서비스 크기, 인터넷 오브 띵즈, 인터넷 기반 차세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드벤틱이 주취하는 이처럼 훌륭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IBM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인 IoT 개발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발표는 IoT, 즉 사물간 인터넷에 관한 것입니다. IoT는 단지 검색과 블로깅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가상현실보다는 당연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IoT는 신과 인간이 창조한 물리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용어를 접하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IoT는 우리의 생활 공간을 덮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IoT를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센서는 물리적 공간에 연결된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며 정보를 검색해 개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센서와 같은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물망의 매듭이 더욱 지능적이고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리 상태 정보가 올바르게 수집되고 있는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해야 하는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그물망은 인체와 매우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는 신경과 전달체계 그리고 반응을 위한 두뇌가 있습니다. 이 그물망이 바로 IoT이며 원활한 네트워크 및 통신을 위해서는 많은 관리 기능을 요구합니다. 스루프시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대한 반응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며 우리의 지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능적인 성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셨다면 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장 안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시장은 IoT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과 국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를지라도 IoT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IoT의 수요 증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IoT를 지금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맞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Io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꿈꾸고 상상하는 그물망을 형성하기에는 그 성능과 정밀성이 크게 뒤떨어집니다. IoT는 어디에도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위에서 폭넓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 상태를 반영하는 단순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밀화되어 우리의 실제 현실체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확한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 모순된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IoT는 단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리, 분업화된 어플리케이션이어야 하며 당연히 그 성능 또한 지능적이며 스마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만이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첫 번째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지향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지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됐다면 그 다음 목표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하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잠재적으로 이 새로운 산업을 우린 IoT라고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간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IoT가 업계를 강타하여 많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게 될 이 기술이 오늘날 아직도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지속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작의 과정을 거친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ROI로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실제로 요구하는 가치에 구현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기존 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의 일부분이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 또 다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작업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oT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IoT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발전, 전송, 분배, 사용의 과정을 거치며 가정과 기업,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측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것이 존재하며 이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분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차별화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및 전력용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리드 구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도 일종의 그리드이며 오일, 가스, 파이프, 송수관도 일종의 그리드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 공급, 체인망도 그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리드 구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물망을 이러한 그리드 위에 펼쳐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물망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간 우리가 IoT를 통해서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가 이 데이터들은 적합한 것인가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이것들은 지능적으로 통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기술은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함께 개발해야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IBM은 이러한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IBM IoT 레퍼런스 아키텍처 2.0입니다. IBM은 작년 9월에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첫 번째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시장에서 파트너 고객들과 함께 1년 이상 협력해오면서 얻게 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버전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키텍처 버전 2.0입니다. 이 아키텍처에는 센서, 센서 네트워크, 통신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계층의 공용 네트워크와 사설 네트워크 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IoT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방식을 요구로 하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설 네트워크가 여기 부분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매우 높은 ROI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용 네트워크만으로는 비용 대비 성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계층에서는 공용 및 사설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것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장치 구축에 대한 현재 트렌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사용자에 알맞게 맞추어서 전문화된 장치가 아닌 보편적인 IT 및 운영 기술을 결합한 하드웨어 지향적인 장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정보 기술을 새로운 종류의 장치에 적용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IBM IoT 레퍼런스 아키텍처 버전 2.0과 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운영 측면과 관리 측면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구축하며 완성된 것을 배포하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백만 수조개의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조작할 수 있고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우리는 이 그물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물망 밑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IBM은 필수적인 주요 기능과 성능 및 구성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일부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어드벤텍과 같은 우리의 주요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서로서로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IBM은 이러한 생각의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에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면서 자신이 작업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 지점을 식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을 누가 채울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여러분께서 IoT용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IoT 솔루션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경제적 가치 성장 번영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기반한 에코시스템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BM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보여준 모든 것을 단독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을 할 수는 있지만 표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오게 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익은 우리가 협력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센서를 구축하기 위해 SOC를 개발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장치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심한 진동에도 견뎌낼 수 있는 차량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지금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지만 데이터 속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혹은 요구되는 응답시간을 충족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시너지 발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에코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산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공간을 관리해주기 바라는 고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IBM은 이미 이러한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어드벤텍과 같은 파트너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관련 시장이 존재하며 정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뒷받침해 준다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람들의 결집을 통해 서로 협력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도구가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면 에코시스템 계층 안에서 다양한 전문적 기술 및 그 분야에 종사하는 매우 다양한 회사 간에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BM이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IBM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IoT 기술 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 기술 센터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독자적으로 전문 기술과 자체 구성 요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술 센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해 테스트 및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 완성품을 배포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함께 제품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한 대규모 복제 단계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이미 기술센터에 참여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IBM은 작년에 베이징에 첫 번째 기술센터를 설립했으며 2,000개에 가까운 파트너들이 이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에너지, 유틸리티, 오일 및 가스, 물류입니다.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다른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기술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다른 회사들이 더욱 쉽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에 IoT 기술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 다른 산업 분야, 다른 기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안에 각 기술센터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파트너와 연결하여 서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어드벤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IBM의 파트너인 어드벤텍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지능적이고 스마트한 지구를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스 리 박사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